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꿀모닝이에요 벌써 하루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른 아침인데 오늘 벌써 5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뭐 토요일 일요일 너무 빨리 가요 직장인들 뭐 사업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좀 쉬고 싶을 거에요 좀 변이 쉬고 싶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좀 놀면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유있게 좀 살고 싶은데 아 너무 타이트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월요병 다들 월요병 있을 거에요 월요병 월요일병 이거를 진짜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는 건 딱 하나 있죠 월요일날 출근 안 하면 돼 쉬어 버리면 월요병 안 생기잖아요 이처럼 다들 참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사는데 솔직히 뭐 일하는 자체가 뭐 노동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노동의 즐거움은 하루 이틀이야 계속이면 피곤한 겁니다 몸 처져요 처져 지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좀 쉬고 싶고 그냥 탱자 탱자 놀고 싶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뭔가 누워있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에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고 놀러가고 싶고 그런 자유로움을 언제 만끽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돼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힘든거에요 여러분들 힘든거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게 여러분들은 그 노예가 되면 안돼 노예가 되면 안되고 주인이 되셔야 돼 주인 돈의 주인이 돼야지 노예가 된다면 머슴이 된다면 엄청 피곤한 겁니다 머슴 아유 지키는대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이 수동적이면은 내가 능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전하는데 누가 자꾸만 지시하고 멋있게 하면은 사람 피폐해지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요 벗어나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투자해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해야겠죠 자유로워 독립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믿고 있고 여러분들 잘 되길 항상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 개인투자자분들이 부지런히 샀어요 부지런히 우리 삼성전자 부지런히 사가지고 지금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8조 4,336억 정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3조 4,700,770억 현대모비스 2조 한 5,300 정도 됩니다 SK도 2조 2,000억 정도 2조 기아 현대차 한 1조 9,000억 1조 8,700억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거 사고방송이네요 시리가 발생하네 보니까 아 제가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폰을 두 개 쓰는데 삼성폰하고 애플도 하나 갖고 있는데 애플에서 갑자기 시리가 작동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기아 현대차 사는데 기아를 많이 사더니 희한하게요 기아를 많이 사더라고요 요즘 현대차도 많이 샀고 LG전자 SDI SK바이오팜 많이 샀다 네이버 1조 6,900억 이렇게 우리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지금 대형주들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만큼 좋으니까 개인들이 사겠죠 나쁘면 우리 개인들이 사려고도 안 살 겁니다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왜 어설프고 불안하고 허접한 주식을 사려고 하겠어요 다들 좋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만큼 제일 좋은 게 삼성전자예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18조 다 합쳐봐도 삼성전자 많든 뭐되 그만큼 삼성전자 사랑은 여러분들 특급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개인들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계속하게 지독하게 삽니다 삼성전자 지독한 삼성전자 사랑은 결국 국민연금을 제쳤어요 개인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벌써 10%가 돌파 10% 돌파했습니다 거의 이제 내가 볼 때는 주요 뭐냐 주요 주주라 갔나 주주 거의 3대 주주일 겁니다 3대 주주 내가 볼 때는 그만큼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사랑해 지금 3개월간의 조정이 발목을 잡았는데 일단은 지난 1월달에 9만 천원까지 한번 갔었죠 52조 최고가 한번 갈아치우고 나서 개인들 8만원대 초중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보니까 이제 막 지치기 시작하죠 횡보하니깐 과연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말해야 할지 항상 물어봅니다 천만이 이거 팔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져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 좋은 주식을 왜 팔아요 갖고 있어야죠 무조건 저 같으면 전진합니다 고요 고 못 먹어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만큼 자신감 있으니까 저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팔아요 팔면 또 사려고 하면 귀찮고 저는 가지고 갑니다 그냥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야죠 계속 매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실적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긴 했죠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한파라고 해 가지고 텍사스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메모리 반도체 약간 손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1분기 일단은 뭐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의 고점 우려는 시기상조라면서 주가 랠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주가 랠리 이제 랠리 옵니다 랠리 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지 한번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니까 30일 기준에 개인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수가 벌써 6억 500만 주에요 6억 500만 주 지분율이 10.13% 이제 벌써 국민연금 재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보유지분 보다 높은 수치인데 연금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뭐 기계적인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운영역들도 알아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을 아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어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룰을 안 지키면은 얘들이 짤리거든 잘못하면 징계 먹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징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매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쭉쭉쭉 팔다 보니까 2월 16일날 보통주 보유주식수가 6억 4860만 주로 가네요 2월 16일날 3월 4일날에는 보통주 보유지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공시를 했어요 우선주를 합한 총 보유주식수는 6억 4500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삼전에 대해 뭐 개인이 보유한 지분은 2019년말에 2019년말에 한 3.62%인데 이거 비교해서 한 3배 3배로 증가했어요 그만큼 우리 개인들이 엄청나게 산거야 3배 산거에요 2017년부터 개인 지분은 등락을 거듭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엄청 사는거에요 빠졌을 때 폭락할 때 사기 시작하더니 계속 사기 모아주신 겁니다 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매에서 기조가 거세진 거죠 지난해 말 보니까 지분율이 한 6.48까지 갑니다 6.48 많이도 샀죠 올해 또 개인이 승매에서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18조 4,336원에 달하는 거에요 이렇게 많이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엄청 사에요 엄청 사 이처럼 하여튼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삼성에 대한 사랑은 애틋합니다 하여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의 승매수가 43조 5,500 정도 되는데 42.3%는 결국 이게 삼성전자다 그만큼 많이 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과의 두터운 믿음도 계속이 돼요 실환금투에서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마냐 12만원 12만원을 제시했어요 12만원 바닥 확인하고 바닥 확인했어요 이제 확인하고 이제 강한 주가 랠리가 펼친다 랠리가 펼치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신한금융금투 기업 분석 과장이란 사람 부장이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설명하는 재고자산 회전률 그리고 현물 가격 수출액의 전년 대비 데이터는 과거 사이클 고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물 가격 흐름 가고 올 2분기 가격 상승 폭을 감안하면은 빨라야 올 4분기에 재고자산 회전률 현물 가격 고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4분기까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던 그 흐름을 감안하면은 전년 대비 수출액 데이터도 올해 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아요 하여튼 좋아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조정을 매수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현 주가의 매수 전략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한 D램이나 뭐 랜드는 각각 한 자릿수 중반 그 정도 10% 수준의 원가 절감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뭐 있습니까 7세대 V랜드 양산을 통해 가지고 랜드 시장 내 경쟁력이 이제 재고 될 것 같습니다 V랜드 나오면은 좀 엄청나게 팔리겠죠 그리고 또 2분기 영업이익은 아니고 9조 9천억이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말했죠 전날에 보니까 10억 지금 10조 이상 된다고 10조 이상 될 거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전분기 대비 6% 증가에 불과하겠지만은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3조 9천억 정도 한 14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분기 대비 40%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법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봐요 1분기보단 높아요 2분기가 2분기보다도 3분기 높고 3분기 높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간다 주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약간 있지만은 이 주가도 어느 정도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요 어느 정도 이제 그에 따라서 수렴합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흐름 아무것도 아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흐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제가 너무 아침부터 또 희망의 를 팍팍 돌리나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희망의 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고 아 본인도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좋아하고 그만큼 긍정적으로 봅니다 낙관적으로 봐요 왜냐 돈 잘 벌잖아요 삼성남자 잘하고 있어 또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 못한 것도 없어요 악재 다 털어놨어 악재도 다 털어놨어요 털어놨기 때문에 악재도 없어요 이제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악재가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단가 올라가죠 뭐 랭머리가 그리고 뭐 반도체 많이 만들겠다 뭐 스마트폰도 채식 나와요 좀 있으면 이제 고가 스마트폰들 막 나오기 시작하죠 돈 벌일만 남았어요 돈 벌일만 이렇게 좋은데 삼성남자 안 사면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늘 강조하자면 빨리 2억 원어치 사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해서 배당 받고 그렇게 해서 즐기면서 삽니다 여유를 여유있게 즐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뭐가 부족 뭐가 문제이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안합니까 어 열심히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열심히 사서 투자하는 건데 하다가 여러분들 정 마음에 안 맞으면 한 50% 한 100% 까지라도 벌금 파세요 파셔가지고 그 이익을 남기면 그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난 더 큰 성공 아니다 나는 우리 장기적으로 가겠다 장기적으로 가면서 그 돈 가지고 여유있게 노후작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믿어 보시고 이 지겨운 흐름 천만과 함께 한번 버텨 봅시다 견전해 봅시다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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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